아 복지 朝 잠깐만요 어 으 아 있어 뭔데데 와 야 저기 아 어쩔서 다행이다 쏘X3 여기 이 돌 아입니꺰 아 아 아 아 수박도 우리 거꾸로 올라왔잖아 그때 수박도 거꾸로 올라와면 진짜 힘들어 남문도 거꾸로 올라와도 힘든다 뭐 거꾸로 안가야 돼 그래 여태로 해야지 뭐 안 돼 거꾸로 가노 아 우와 oh 와 시원한데 시원한데 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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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와 와 후 우와 쉿 쉿다 쉿 . 우와 뭐야 이거.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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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쫄깃쫄깃 좋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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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여기... 간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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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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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꼴 조심! 물꼴 조심! 물꼴 조심! 타야지 타야지!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도 있고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, 타자! 타자! 오~~ 와! 너무 좋다! 으아 으아 다 이리로 오네 오 나이스 아 이거 처음 탔다 저쪽으로 맞춰서 저기 꽂혔네 마이파이어트 저기 꽂혀요 바퀴를 딱 안 넣으면 이게 아니고 저가 말했더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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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여기 밑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개를 많이 온 여기가 여기는 경사나 다 됐어요 여기 가다 오면 제일 위험한 게 하나 있다 이거 갖고 있는데 아 그거 괜찮아? 여기 말했던가요? 여기 밑에는 깨끗해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여기가 좀 있었던데 컨디션 안 좋아서 안 내려왔는데 위험하네요 여기 두 명 깊어가지고 세다리 옆에 제일랑말라면서 아이고 더워라 아 목이 이렇게 터빼리를 밀켜야 되구만 어제보다는 조금 낫다 오늘 목이 탄신가래 물을 드시네 아 물 안 드시더만 형 이거 이거 한 모금 마세요 아 예 얼음 한 모금 마세요 아 예 얼음 한 모금 마세요 아 아니 아예 아 아 아